완성 검색어라고 하죠. 검색어 완성에 욕이 바로 뜨거든요. 온상까지만 뜨면 온상민 욕이 검색이 됩니다. 그 이유가 왠지 알 수 있을까요?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? 그럼 네가 제일 잘 알잖아. 방송에서 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. 성승원 메인 MC가 저희 어떤 욕 본능을 많이 자제시켰죠. 그리고 상민이 형이 욕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좋아해요. 그죠? 어? 너 뭐야? 아 진짜? 도와주려고 했더니 또 이게 안되네. 괜찮아요. 왜냐면 저는 오해를 했어요. 사실은 저는 그냥 하는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거? 이상하면 저희가 삐 처리 해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안나올 것 같은데 하시죠. 괜찮습니다. 왜냐면 제가 어감이 좀 쎄가지고 괜찮습니다. 뭐 이런... 자주 했던 거라 게시판에 올려버리겠다. 뭐 이런거죠. 좋은데요? 게시판?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... 뭐 하도 안싸서 요즘에는... 견과류 견과류 아 견과류! 아 잣같은? 아 잣같은 플레이! 잣같은 플레이! 뭐 그거랑... 감 줄테니까 씨발라먹으라고 그렇지요. 씨발라먹으라고 오늘 중이 잘 왔네요. 오늘 조카 크레파스 18세까? 요즘 오래돼가지고... 네 아무튼... 잘 안써요. 잘... 우리는 이제 그... 이런 얘기가 에피소드일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. 실제로도 요즘에 하고 있고 운전을 하다가 우리는 짜증나면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내미니까 욕을 할 일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... 이게 머리가 없다 보니까... 저한테 욕을 막 하다가도... 제 머리를 보고 욕을... 먹지! 이렇게... 아 정말... 이러고 가시고... 뭐... 그러죠 이제부터... 아 오늘 저희가 설 특집이란 말씀을 드렸는데... 아... 계산연... 진짜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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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게 없어요. 아 죽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